20만, 십몇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냥 저출산 이게 아니고 저출산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원주택이 막 비고 유원지나 유명 관광지가 텅텅 비고 대학에서 이러면 외국인들이 다 자리를 채우고 뭐 여러분들 내수가 죽고 자영입이 어려워지고 전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구 감소하고도 여러분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럼 의로기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의로기도 직격탄을 받겠죠. 오늘 부산에서 개원을 하고 계시는 내과 개원이 김홍식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통계를 이렇게 공개했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가.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내수가 쪼그라드는 거죠. 모든 게 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환자 수도 당연히 쪼그라들이겠죠. 개원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빅5를 제외하고 개원이 업장에서 보게 되면 내원 환자 수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위 저출산 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예고편인 거죠. 환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환자 수가. 환자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출산 추세가 완연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전혀 여러분들 과거에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90년대 출산율이 반전될 때 여기에 김홍식 원장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 이미 소아청소년과도 전문의 배출 인력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90년대 출산율이 여러분들 떨어질 때도 대형 종합병원들은 병원마다 미숙과 중환자실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되기 전까지는 정신들을 차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여러분들 그때도 계속해서 전문의 배출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조정 문제를 다룬 그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 판단에는 저출산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의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의사 수가 증가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 수 자체가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해야 되는 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의료비는 2022년을 문재인 정권에서 격렬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올라갔는데 여기 2022년부터 GDP 대비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뭐 간단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정책 타이밍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1990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재정금융정책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는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에 일본이 산업정책을 아주 잘못 쓴 것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근로기준법을 바꾸어 가지고 노동법을 바꾸어 가지고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초과 근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물꼬를 잡은 겁니다. 그게 버블 붕괴 시점에 방아시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들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정책 타이밍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미 상황이 악화가 되면 그걸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자녀 정책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인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자녀 정책을 계속 강행했을 때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어쨌든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의 영향을 받으면 의로도 바로 직격당을 받을 거다. 의로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 정책의 빛과 그림자는 세월을 두고 검증이 되겠죠. 검증이 됐는데 이번에 의로 정책을 펼치는 그런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써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전원주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는 기본적으로 인구 추세 변화, 인구 구성비 변화, 인구 감소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유원지 감소, 공단 여러분들 감소, 혁신도시 여러분들, 공실률 여러분들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전부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흰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D 앤더스톤 여러분들 텍사스 휴스톤의 MD 앤더스톤 캔슬센터 암센터 전세계 1등, 삼성서울병원이 3등, 아산병원이 암종양 여러분들 치료율이 5등 빅파이버 가운데 두 개가 여러분 한국기업이 들어가고 한국병원이 들어가고 파린가가 아마 서울대병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름 길 하나를 두고 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학위를 받았던 미국의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학의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00년 전에 넓은 땅을 다운타운 주변에 확보한 다음에 긴 시각을 보고 청수 규제, 백돌 여러분들 색깔 규제 전부 다 해가 여러분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래서 기부자가 여러분들 돈을 내놓는 나는 5층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청수 규제가 3층이니까 지하로 2층 정도 더 지어주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아니까 그 긴 시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물게. 뉴욕의 센트럴 파악 이름도 언제 만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800몇 년 정도 만들어졌겠죠. 센트럴 파악. 오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미국의 이름 센트럴 파악은 지금 가더라도 명소지 않습니까? 참 좋은 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19세기 때 이렇게 긴 시각을 보고 이 비싼 땅에 공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강서구의 마곡지역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좋은 땅에 이걸 좀 멋지게 지어가 여러분들 명소로 만들으면 더 좋았을 건데 토지 이용한 것을 보게 되면 시각이 얼마나 짧은지 5년,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자마다 혼년신이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마다 뒤죽박죽이 영혼이 어지럽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조화미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미. 청수라든지 아니면 칼라라든지 이런 게 조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전 계획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계가 협소하고 시야가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도 다 당견해 끝이는 거죠. 지금은 저런 여행을 제가 다니지 않고 다니려고 한 욕망도 별로 없지만 50대 이름들 미국 여행을 하면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가보면서 제가 이름들 다른 분들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연 풍경이 아름답다 그런 분도 봤지만 미국의 국립공원의 이름들 방문자 시설들 보면 제가 항상 감탄한 게 이 사람들은 이런 작은 공공건물 하나 짓는데 최소 100년 200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짓구나 어떻게 이렇게 여물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큰 여러분들 무슨 국립공원 여러분들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작은 데를 가더라도 제가 비교적 여러분들 섬세하게 뭘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근무를 볼 때마다 탄사를 여러분들 내지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일단 첫째는 조함이 자연 풍경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짓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여러분들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딱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여물게 단단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보는 겁니다. 제가 나왔던 여러분들 그 md 앤더슨 암센터 바로 길건대에 있는 라이스 대학도 10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도면을 갖고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하나 채워 가지 않습니까 늦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천천히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가 된 거죠.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조화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이름 자재를 쓰더라도 색깔이 다 여러분들 조화가 이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먹고 살 만큼 됐기 때문에 공공건물 같은 걸 지을 때도 시야가 좀 넓고 이게 시계 시간이 100년 200년 정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박원순 시장 작품일 건데 마곡이 지금 들어가 보면 그냥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참 속이 상하는지 이제는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다음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는 여유가 된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의로정책을 패더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좀 여물게 탄탄하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한 나라의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도로 항망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화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조악해지지 않습니까 조악 조악해지는 거죠 조악 건물도 조악하고 정책도 조악하고 그럼 낭비가 발생하고 돈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많이 여러분 그걸 알려면 마음이 열려 있고 좀 조급함을 덮고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되죠 좋은 것을 남들이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이제 기억이 나네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한국의 지도청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비를 들여가 여러분들 유럽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로테르담 항만도 보고 플랑크 불트 공항도 보고 좀 이렇게 생각이 깨이란 이야기였는데 옛날로 하면 이제 신사유람당 같은 걸 보낸 거죠 자비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근 회장이 수십 차례 걸쳐가지고 이런 언론사의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교수들까지 다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유럽에 가서 좀 보라고 넓은 데를 좋은 것을 잘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의료사태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참 아쉬움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각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강서구의 마곡지역 그 좋은 지름 땅을 개발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뭐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이 넓은 땅에 건물을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의식은 많이 지금 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 짜는 모든 정책은 저출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를 계산할 때도 저출산 쓰나미 덮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자산관리를 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 한별님이 서울시청도 그게 뭐냐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거 참 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승만 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좀 더 드리고 시간을 길게 잡고 한 100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면은 그러면 나올 건데 그게 좀 아쉽단 말이죠 많이 안도다다오 작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유명한 그런 건축가들이 있죠 아마 공공건물 발주 제도 같은 것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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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